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최소 7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올해 당장 달성을 해줄거냐 라는게 일단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부분일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살짝만 좀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무래도 액세스바이오 관심 갖고 들어왔던 분들이 대부분 시청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같이 좀 중요하게 논할 수 있는 삼성전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정말로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갈래길 중에 한가지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인트로 이미지 한번 제가 좀 싹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왜냐면 여러분들 또 하락장으로 이제 접어들 것 같은데 기분전환 좀 하시라고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시각적으로 기분전환 한번 하시라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마음에 들면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우리 저항 때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죠 잘 버텨주고 있고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잘 나와줬고 전반적으로 뭐 나쁜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에요 나쁜 분위기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면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엄청나게 폭을 좁혀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자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시가총의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 시총 상위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이익면 그러니까 실적하고 같이 좀 살펴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전 뭐 하이닉스 네이버 삼바 엘지와학 뭐 우선주 빼고 현대차 셀트리온 카커 다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그래도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삼성전자가 비중이 지금 2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빼는 거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물론 전반적인 분위기가 빠지면 같이 빠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축으로 해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더 굳건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일단은 우리 대주주의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 동학개미운동 3월 달부터 해서 지금 진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배팅을 해서 이제 장투도 마찬가지고 들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주주의 양도세 대상의 조건에 걸리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매도가 출회될 확률도 높고 기존의 대주주의 양도세가 이만큼이나 지금 축소되기 전에는요 시장에서 출회될 금액을 좀 따져보면은 한 3조원 4조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어때요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했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매도세가 출회가 된다고 하면은 한 10조원 가까이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적지 않는 수치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10조원이 갑자기 이탈된다고 하면은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탈되는 건 아니겠지만 외국인들 뭐 한 번 진짜 과하게 매도할 때는 뭐 한 일주일인가 뭐 2주 내내 한 달 정도 맥시멈 한 달 정도 기간 잡고 막 10조원 이상 매도할 때 시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땐 솔직히 아닌데 어쨌든 연말까지 이게 지금 반등을 보이기에는 물론 삼성전자의 밸류 자체는 저 위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사실 7만원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좀 외부적인 것들에 의한 좀 저항을 계속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6만원 지금 6만원 언저리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시원하게 좀 뚫어주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필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환율적인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매력이 있다라고는 좀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수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금 당장 외국인이 뭔가 편입해서 들어오기에는 업사이드도 크지 않고 수수료나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 들어와서 뭔가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 거는 우선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실적은 좀 잘 만들어놨으니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양호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셀트리온 3형제는 실적 표면적인 실적은 괜찮죠 표면적인 실적은 괜찮은데 그 실적으로 인해서 물론 셀트리온 코스피지만 셀트리온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단 말이에요 반응도 없었어요 1도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면으로의 기여도는 적다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끌어올릴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시청 상위 종목에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뼈대 자체는 당연한 얘기지만 뼈대 자체는 어쨌든 코스피가 더 튼튼한 상황인데 그 말은 즉 반대로 리스크로 우리가 돌려서 계산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무너질 때는 당연히 조금 빠질 확률이라든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반대매매라든지 또 신용 관련돼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는 당연히 우리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앞전 삼성전자 영상에서 물론 코스닥 기준이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차트로 논할 수는 없어요 시장을 시장을 여러분들 증권방송이나 다른 유튜브 보시는 채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장을 그림 하나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시장이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코스닥 같은 게 5회의 선을 이탈을 했고 21선도 지키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안도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 참고용이지 차트가 메인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시장을 갖다가 차트를 메인으로 논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차트를 참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 참고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시장을 조금 차트적으로만 일단 우선 본다라고 하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넥라인에서부터 지금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우리가 코스닥을 우선적으로 조정을 좀 면치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시총 2위인 시젠이 강하게 끌어올린다 한들 시젠이 아무리 강하게 끌어올린다 한들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삼성만큼 압도적인 비중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삼성전자처럼 굳건히 버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 반도체 시장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나쁘진 않아요 반도체 시장 나쁘지 않고 지금 휴대폰 쪽 이번에 모바일 파트가 굉장히 또 우리 판매량도 엄청난 급증을 했고 애플이 아무리 치고 올라온다 해도 이번에 애플 아이폰 12 모델 출시된 거 그쵸? 공개한 거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스펙면에서는요 오히려 매력이 없어요 아이폰을 아이폰이 삼성을 제낄 만큼의 매력이 없고 뭐 혁신적인 기술력도 없고 그 화면 주사율도 120GHz도 탑재 안 됐던데요 이번에 그래서 뭐 크게 뭐 개선된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5G인 거 5G인 거 근데 5G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5G 단말기 만족하고 쓰시나요? 물론 5G 단말기에 5G 가입자가 비중이 늘어날수록 늘어나야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야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G인 거 말고는 매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5G망의 구축이 더 우선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보다 5G 테마가 더 먼저 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아이폰이 비중이 아이폰 판매 비중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화해의 비중은 좀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애플의 비중이 오히려 역으로 2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모바일 사업부에서 삼성전자를 제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적인 어떤 펀더멘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조종을 또 면치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또 한 번 조종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근데 지금 최근에 묘 며칠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의 영향을 사실 크게는 안 받아요 오히려 지금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같이 함께 좀 따라 붙어주면서 이 수출에 대한 비중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조금 길이 열리게 되면서 또 중국의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면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조금 조금 더 받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중국 시장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는 있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는 건 맞아요 대주도 양도세 이런 거 혹시나 걸리실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별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하지만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제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매도세가 출혈이 되면 오히려 그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을 적감해서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서 어닝 시즌이 끝난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현금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연말 바겐 세일이 들어갑니다 폭풍 바겐 세일이 들어가요 그때 우리는 사야죠 사야죠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사야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아직 시장이 지금 그래도 조금 괜찮죠?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버틸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라 제가 이 말씀을 좀 팩트 있게 드리고 싶어요 버틸려고 하지 말고 뭔가 준비를 해라 새로운 기회가 올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영상에서 유독 삼성전자에 대한 깊은 분석보다 시장 분석을 해드린 이유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삼성전자와 또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낙수요가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코스피, 코스닥 너무 많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주축을 이루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점 그래서 시장을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이걸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대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추천주를 제공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근데 그나마라도 뭔가 좀 한번 내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KPF라는 종목을 한번 단타로 이건 단타죠 당연히 고가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단타죠 단타로서 소개를 한번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 진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시장도 잘 봐야 되고 어려워요 이건 난이도가 조금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굳이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시가가 어디서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가 베팅은 일단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좀 그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5200원 부근 그래서 한 최종적으로 5100원 정도 지지를 받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서 대략적인 매수가는 5200원에서 5250원 사이에 한번 편입을 해보시고 단타로 짧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한번 KPF 내일 만약에 시가를 너무 많이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삼각계 매매 기법으로 내일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 5일선에 근접했을 때 매매하는 전략 만약에 내일 급등이 나와버렸다 꼬리를 만들었다 이러면은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내일 아침에 시가 밑에 내려줄 때는 5일선 5000원에서 5200원 부근도 괜찮고 지금도 변동폭이 커서 좀 난감하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여튼 5200원에서 250원 사이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단타로서 짧게 한 번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손절은 마이너스 3%만 잡으세요 3% 3%면 충분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이 유독 더 공격적인데 사실 이제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한 수 두 수를 더 봐야 되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한 걸음 두 걸음을 더 넓게 이제 폭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VIP방에서는 사실 이게 지금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센스껏 좀 나는 그래도 매매를 좀 할 줄 알고 차트를 좀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사실 하시는 거지 공식 리딩으로서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좀 셀리드도 같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끝바지까지 왔거든요 셀리드도 한번 5일선만 지켜주면 편입을 좀 해봐도 되는데 KPF도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방에서는 사실 솔직히 이런 종목을 지금 이 종목을 우리도 수액은 보고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리딩하기엔 좀 버겁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실적업주들도 준비를 해왔던 종목들 이런 거 이제 조금씩 수익 실현을 좀 해나가고 있고요 그거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단타도 리딩이 가능한 영역대의 단타 있잖아요 그쵸? 아진산업이라든지 파워넷, 셀리드도 이렇게 리딩이 가능한 선에서의 단타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진산업, 한솔 이런 식으로 리딩 가능한 거는 진행을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파마, 파워넷 이런 정도 우리가 수익을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리딩 가능한 거는 이렇게 제가 리딩으로서 이렇게 커버를 또 해드리니까 단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셔서 제가 또 매뉴얼을 잡아드려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도 딱 숙지하시면 단타도 하루에 뭐 3에서 5%까지도 충분히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교육 받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단타 가지고만 매매하시면 될 거고 또 수잉 직장인분들, 수잉 중장기 종목들은 이런 하락장이 또 엄청 땡큐일 거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또 단타 종목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 다양한 분들의 입맛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골고루 추천을 드리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수익을 땡겨 오시면 됩니다 뭐 제가 마무리까지 다 해드리지만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본격적인 또 조종이 들어갈 거예요 조종이 또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과연 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오셔야 지금부터 같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준비가 지금 부회피 회원님들은 거의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이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을 준비할 거니까 오셔서 함께 또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 하락장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정말 모든 시장 모든 등락에는 다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더 센스 있고 조리 있게 대응하느냐 그 차이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저와 함께 하시면 그런 거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고 또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힘들수록 또 함께 하면 분명히 또 여러분들께도 힘이 될 거고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그 밖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나는 영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사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케이